사람들이 우리 밭에 와서 약초를 캐는지 뭘 하는지 차라리 두 대가 대놓고 라우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밭에서 뭘 이렇게 캐내요 뭘 해서 트럭크에 넣었잖아요 저기도 있고 우리 지금 모이를 채취하러 왔는데 모이도 못하게 우리 밭에서 풀을 밴다고 이러는데 우리 염소가 먹을 풀인데 왜 이 시간에 와서 또 모이 채취하려고 그러나 산촌 나무인가 특별한 나무를 배가는데요 우리 밭에 지금 저 속에 모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모이를 채취하러 오늘 왔더니 차가 두 대가 우리 밭을 짜고 돌을 맞고 이 짓을 하고 있네 그리고 라우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 그 사람이 그 자기 저 뭐 사장이 시키니까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채취하죠 우리 밭에 들어가서 뭘 탁탁 치는 소리가 나는데 뭐 산초를 배는지 어쩐지 나무를 배는 소리가 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요새 완도에 와가지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은 뭘 뭘 채취해 가겠다는 소린데 아 아 아 아 아